안녕하십니까 신성 폴리우레탄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희 신성 폴리우레탄은 회사 창립 이래 지난 35년간 고객님의 많은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항상 폴리우레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고객님의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드리며 앞으로도 변치 않는 초심의 마음으로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우수한 성능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폴리우레탄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신성 폴리우레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